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로부터 기대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15%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받은 90% 지지율에 비해 낮았으나 이후 해리스의 지지율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14일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를 발표하며 낙후 지역 기업가 대출 혜택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흑인 운영 기업의 신산업 접근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 공약 발표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하워드대가 2일부터 8일까지 경합주의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83%의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는 8%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조사에서 해리스가 81%, 트럼프가 12%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욱 상승한 결과입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CBS 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해리스는 87%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12%를 크게 앞섰습니다. 뉴스위크는 이 결과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이 받은 흑인 유권자 지지율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흑인 지지율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분석하며 해리스가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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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감사합니다.